원트리즈 뮤직의 도희성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트리즈 뮤직의 도희성이라고 하고요.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원트리즈 뮤직은 고객의 니즈에 맞춘 원치를 만들자고 해서 사명을 만들었습니다. 원스 앤 니즈 컴패니라고 해서 원트리즈 뮤직이라는 사명으로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크리어 유니버시티 홀딩스라는 회사의 차일드 컴패니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원트리즈 뮤직에서 뮤직에서 추측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뮤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예를 들면 백화점을 갔을 때 혹은 슈퍼마켓을 들어갔을 때 그런 스토어들은 오감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합니다. 이를테면 인테리어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요. 혹은 굉장히 맛있는 냄새를 풍겨서 후각을 자극을 해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을 합니다. 저희는요. 이러한 오감 중 청각을 이용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바로 배경음악입니다. 배경음악은 백그라운드 뮤직 혹은 인스토어 뮤직 혹은 무드 뮤직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이런 매장음악, 한국어로는 매장음악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백그라운드 뮤직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담당을 합니다. 흔히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음악만 골라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매장음악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고객을 새로 영입을 했을 때 업무를 처리를 하는 순서대로 저희의 업무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매장이 고객화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매장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리서칭을 하는데요. 어떤 음악을 틀어야 될 것이냐 이 매장은 어떠한 분위기를 추구를 하느냐 이를테면 어떤 커피숍은요 굉장히 앤티크하고 유럽풍의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최신 가요보다는 굉장히 올드한 재즈라던가 아니면 그런 인스트루멘탈 뮤직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20대냐 30대, 30대, 40대 어떠한 사용자들이 많이 매장을 방문을 하는지 몇 시에 매장을 방문을 하는지 등을 저희가 나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이 근거들을 가지고 매장에 대한 음악을 선곡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선곡자입니다. 저희 뮤직 PD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희 회사의 한 3분의 1가량은 전부 다 음악가들입니다. 실제로 현업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매장에 나가는 음악을 선곡을 셀렉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능이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분은 조성모, 윤도현 밴드 혹은 싸이 등의 앨범을 신보들이 나오면 다 작업을 해주고 계신 그런 음악가입니다. 연주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매장에 맞는 음악을 선곡을 하게 되고요. 그 선곡된 음악을 시간대별로 맞춰서 틉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스케줄표인데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층마다 어떤 노래를 틀지 시간마다 어떤 음악을 틀지를 전부 다 타임테이블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 뒤로는 보이스레코딩을 합니다. 매장에서 쇼핑을 하실 때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듣고 계시면 이를테면 대형마켓에서는 연두해요 연두해요 이런 CM들 나오죠. 아니면 손연료가 좋더라 이런 CM들 나오시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CM들이 이제 스튜어에서 녹음을 하게 되고요. 뭐 이를테면 미아를 찾습니다 등과 같은 안내방송도 계속 저희가 녹음을 해서 매장에다 송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레코딩 과정을 거치고요. 이런 레코드도 매장별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장들한테 퍼블리싱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퍼블리싱을 하지만 제가 이제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절차를 봤는데요. 피드백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선 절차들을 전부 다 합친 것에 준할 정도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 조심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느냐. 다른 회사가 CF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던 노래들은 틀면 안 됩니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터브 워즈들이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하고 있는데 노래가 이상한 노래들이 흘러나오면 굉장히 매장에서 싫어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쇼핑을 한참 하고 있는데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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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들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She's gone out of my life 이런 노래들이 나오면 매장에서는 굉장히 식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은 틀면 정말로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인설팅 워즈는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연히 욕들은 나가면 안 되죠. 당연히 이런 욕들은 나가면 안 되는데 비슷하게 들려도 나가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래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특정한 노래는 아닌데 I see, follow me 이런 식으로 이런 노래가 나오면 It's very inappropriate sentence in Korean There's a Chinese sentence that sounds like 니 치 팔로마 originally it means Have you had dinner? But it's very wrong word in Korean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싸이 You know 싸이?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떡볶이집입니다. 떡볶이집은 이제 뭐 트래디셔널 크리안 스넥하우스 프랜차이즈고요. 한 200개 매장 정도가 있는 프랜차이즈에 우리가 매장 음악을 틀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아, 우리 떡볶이집은 우리 스넥하우스는 EDM을 틀자 일렉트로닉 뮤직을 틀자라고 이제 의견을 서재션 했습니다. 저희는 반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고객의 의견이니까 결국엔 이제 EDM을 틀게 됐거든요. 근데 다음날 저희는 회사에 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만 받았어야 됐습니다. 떡볶이집에 온 손님들이랑 떡볶이집 오너들 분들께서 하루 종일 이제 항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만큼 이제 뮤직셀렉팅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한국에서 2만 5천 개 정도 매장의 음악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헤드쿼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헤드쿼터의 뮤직 계약을 클라이언트로 모시고 있고요. 현재 한국에서 1위 기업은 아니지만 지금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조만간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성장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을 리스팅을 해놓았는데요. 아마 익숙한 고객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저희 서비스 라임덕이라는 매장 음악 서비스입니다. 라임덕이라는 매장 음악 서비스가 도대체 어떤 점이 특별한 것이냐 그 점은 아마 다 대답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특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다소 주목을 받아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셔야 할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작권료에 대한 그런 숫자들을 나열을 한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형 매장이다 하이퍼마켓이다 라고 했을 때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이 한화로는 한 390만원 3,400불 정도를 매달 한 매장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작권료료만 들어갑니다. 음악 서비스 비용이 아닙니다. 저작권료료만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이렇고요. 만약 이게 천 개 정도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한 달에 납부 1년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한 40억가량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L모마트 H모마트 E마트 요거트는요? 한 달에 1년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다다리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사이즈의 매장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납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는 포인트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가 시장에 존재를 하는데 바로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차라리 음악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음악 송출을 중단하는 매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뉴스 기사들을 첨부를 했는데요. 뉴스 기사들의 제목이 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들을 수가 없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지 않는다. 라고 주목을 한 기사들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사실 저작권료가 앞서 보신 숫자는 크실 수 있지만 그 매장들의 매출규모로 봤을 땐 절대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창작자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이지만 어떠한 매장들에게는 돈을 내는 것보다는 음악을 음악을 중단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줄 수가 있는 사례고요. 때문에 이렇게 음악을 중단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리믹스가 안됩니다. 리믹스가 왜 중요하냐. 내가 달리기 러닝머신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음악이 계속 동일한 비트로 나오면 운동에 도움이 되겠지만 음악이 한번 나오다가 빰 하면서 끝나고 한참 있다가 다른 음악이 시작하고 하면 운동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음악은 적절히 음악을 하이라이트 대로 끊어서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고객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일반 카피라이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리믹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되죠. 이게 불가능하고요. 또한 특정 매장들은 인터넷이 안되는 매장들이 있어요. 현대사회에도 인터넷이 안되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USB로 음악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복제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전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우 녹음입니다. 그냥 마트 같은 데서 방송을 할 때 그냥 멘트만 나오지 않아요. 음악이 잔잔히 깔리면서 여러분 미아를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오죠. 뒤에 이제 배경음악이 깔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멘트 뒤에 배경음악도 편집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전부 다 불가능하다라 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은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한 권리들인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서비스는요. 일주일에 사용하는 곡이 9천 곡이 넘습니다. 이 9천 곡에 대해서 리믹스나 편집이나 등등에 관한 권리를 허가를 받으려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그런 시간이 걸리죠.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약들을 피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인지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받다가 음악을 틀다가 문제가 된 사례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그리고 하이마트 현대 롯데 전부 다 국내에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들과 그 수를 진행을 하고 있거나요. 아니면 그런 분쟁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기 브랜드들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브랜드들이고요. 공개되지 않은 브랜드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돌아왔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했느냐 왜 저희가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모을 수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해답은 바로 이제 CCL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처음에 저희는요 CCL 음악을 통해서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롤러를 개발을 해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CCL이 붙어있는 음악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메타 데이터를 크롤러를 통해서 구성을 하기 시작했고요.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크롤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자멘도입니다. 자멘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CCL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동영상에 유튜브가 있다면 음악 쪽에서는 자멘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혹은 사운드 클라우드 등과 같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자멘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하게 CCL 음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자멘도와 계약을 맺고 한국 혹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배경음악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어와서 지금 현재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 있습니다. 이 CCL 음악을 사용을 해서요. 저희는 저작권료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저작권료 중에서 한 80% 정도는 절감이 가능한 수준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하나로는 15억 정도 그리고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3억 쇼핑몰 같은 경우 1억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비용을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CCL 음악을 사용해서 저희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금액으로 거의 동일한 퀄리티의 음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비용의 이 슬라이드는요. 저희가 CCL 음악을 사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베네핏을 비용적인 베네핏을 고객에게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일러스트인데요. 만약에 5개가 있는 백화점이다. 동이 5개가 있는 백화점이다. 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1년에 1억 원이 넘는 뮤직 로열티를 납부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서비스를 이용을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한 80%가 넘는 금액을 그러니까 한 9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연간 매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을 백화점에서 모으려면요. 레브뉴를 통해서 창출을 하려면요. 통계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천명이 넘는 구매객을 모아야 이 비용을 상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CL 음악을 사용을 하면 1,500명 정도의 사람만을 구매객을 모아도 비용 상쇄가 되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잉여금으로 BMW 5시리즈 이상을 고객들한테 그냥 증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마케팅 잉여금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음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마케팅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마케팅팀에서는 음악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이 음악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CL 음악을 사용을 했을 때 그들은 매출 상승이 가능합니다.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앞서서 매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페인 포인트들을 CCL은 전부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비용이 싸니까 음악을 틀지 않는 매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리믹스 당연히 가능합니다. 매장에 들어갔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USB로 음악을 넣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성우 녹음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분명한 디멘드가 있습니다. 시장에선 나는 음악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도 멀지 않았었습니다. CCL로 음악을 발매를 하는 음악가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이런 오픈 컨텐츠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요. 이러한 니즈와 디멘드와 그리고 서플라이를 연결만 해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이 CCL 음악을 원하는 매장들은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 매장들에 음악을 공급을 하겠다는 아티스트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이런 오픈 컨텐츠나 아니면 인디 아티스트들한테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희 회사입니다. 이런 그 CCL 창작자들은 안정적인 재정원 매출원을 확보를 하게 됨으로써 이런 지속적으로 CCL을 컨텐츠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충분한 베네핏을 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저희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퓨처워크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CCL 음악들을 기존에 한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일반적인 음악 서비스 미국에서 아이튠즈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멜론이나 벅스 엠넷 네이벌 뮤직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CCL 음악을 이런 플랫폼에서도 즐길 수가 있게 저희가 유통을 시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CCL 음악들을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테스트나 아니면 채널들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